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3월 초 순에 해당하는 한낮 기온에 미세먼지까지 겹쳐 요즘 영 겨울 풍경이 아니죠. 제철을 맞아야 할 겨울 축제장은 비상입니다. 재원 기자입니다. 얼음 축제 개장을 앞두고 대형 얼음성을 쌓아가는 제천 의림지. 얼음 성벽의 표면 일부가 녹아내리자 연신 눈과 물을 뿌려댑니다. 그런데도 투명했던 얼음은 점점 뿌옇게 변해갑니다. 3미터 높이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대형 차걱마까지 동원됐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춥다는 최북단 제천의 오늘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6도 높은 7.9도. 내리쬐는 햇볕과 전쟁하느라 작업 시간도 배로 걸립니다.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 조각칼이나 전기톱이 잘 소화를 시켜주는데 따뜻하면 푹푹 꽂히는 현상가 더더지죠. 해마다 이맘때면 빙어 낚시꾼들로 빼곡했던 옥천 대청호. 올해는 호수가 하나도 얼지 않아 겨울 같지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물을 가둬 일부러 얼려볼 생각입니다. 아예 안 얼었어요. 얼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빙어도 너무 달아서. 도심 눈썰매장도 바닥 곳곳이 녹아 물이 고인 상태. 초분기온에 미세먼지까지 영 겨울 같지 않지만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미세먼지가 최악이라서 나오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랑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겨울 같지 않은 겨울 제천 도심밤거리엔 인공 눈과 벚꽃 모양 LED 조명이 겨울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제의원입니다.